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닷렛 유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가장 작은 전기차, 하지만 경차보다는 조금 더 큰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만나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경차인 캐스퍼와 거의 비슷한 꾸밈새 그리고 외모를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경차 규격에 딱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진 내연기관 캐스퍼와는 다르게 차체 길이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차 규격에서 벗어나는 소형차로 분류가 되죠. 캐스퍼 일렉트릭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경차 규격을 포기를 하면서 경차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조금 더 큰 사이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더 가져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국내 경차 규격도 그렇고 국내 경차 규격을 만드는 데에 계기가 되었던 일본의 경차 규격을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나오는 차들이 앞좌석 중심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탔을 때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차체 길이를 기존보다 상당히 길게 가져가면서 경차보다 좀 더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도 휠 베이스가 180mm, 18cm나 더 길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차급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경차에서 그 정도의 차체 길이를 늘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뒷좌석 공간에 훨씬 더 여유가 커졌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차에 앉아 봤을 때에도 상당히 무릎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스타일 면에서도 내연기관 캐스퍼와 거의 형태는 비슷하면서 차체 길이만 조금 더 늘려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일부러 짧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던 내연기관 캐스퍼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옆에서 왔을 때의 차체 길이의 이런 것들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전기차의 특징적 요소인 픽셀 디자인 이런 분들을 외부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폭넓게 반영을 했다는 점도 길을 끌죠. 워낙에 캐스퍼 자체가 좀 깜찍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픽셀 디자인 요소들을 반영한 것들이 그런 깜찍한 느낌들을 좀 더 강조하는 데다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모로 봤을 때는 내연기관 캐스퍼가 페이스리프트 할 시점을 맞이했고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도 페이스리프트 한 캐스퍼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에 반영된 이런 디자인 요소들 이런 특징들은 신선한 느낌이 어두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기본적인 틀은 내연기관 캐스퍼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알맞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됐고 몇몇 부분들은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서 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차들의 전기차, 내연기관차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스티어링 컬럼에 설치된 기어 셀렉터 덕분에 센터 콘솔 부분, 센터 페이시아 부분의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진 것이 눈길을 끕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장비 면에서는 조금 더 풍부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캐스퍼 일렉트릭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그래서 편의장비가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운전석은 물론이고 동반석에도 통풍기능과 열선기능, 특히 통풍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는 이런 점이 또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임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계기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LCD 디스플레이가 쓰였다는 점은 또 눈길을 끌고요. 또 트림의 장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추가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물론 경차하고 전반적으로 좀 낮은 값을 목표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딱딱한 소재의 플라스틱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에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휠 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직진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차체 아래쪽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면서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캐스퍼와는 무게의 배치, 무게중심의 위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점들이 주행에 차분함을 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저 혼자, 운전자 혼자서 차에 타고 있을 때에는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엔진이라든가 그런 무거운 것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저 앞쪽이 무거운 그런 무게의 배분이 되겠지만 전기 캐스퍼,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을 차질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게중심이 좀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동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특성을 갖추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뜻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방음제 역할을 해서 차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그런 부분을 크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체 윗부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은 내연기관 캐스퍼와 큰 차이는 없고요.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에 들려오는 외부 소음 이런 분들은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와는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인서스펜션은 좀 차분한 느낌이 들도록 경차로서는 괜찮게 잘 조율을 해놨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일말에 약간의 어떤 가벼운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진득하고 차진 그런 느낌이 더해져서 수차감의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더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원상의 수치를 보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일반적인 전기차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기모터의 출력에 비하면 토크가 아주 높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적당히 차의 성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알맞은 전기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덕분에 저속에서는 크게 무리없이 가속을 할 수 있고 전기차 특유의 어느 정도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요철에서도 비교적 탄력있게 충격을 수호하고 처리를 하는 이런 분들도 일반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조금 더 낮게 느껴지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1.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런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법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4단 자동 변속기에 조금 밋밋한 느낌 출력이 어느 정도 괜찮게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변속기에서 조금 더 깎아내리는 힘을 깎아먹는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캐스퍼 일렉트랙에서는 그런 아쉬움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형차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소형차 특유의 다루기 좋은 특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캐스퍼도 나름 잘 세팅을 한 서스펜션 적당히 잘 조열된 여러 가지 동력계 구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기 재미있는 차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그런 점들이 한층 더 강조가 돼서 정말 좀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모는 사람도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는 작지만 전기차 관련된 기능들은 일반적인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드를 가지고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전체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회생제동의 레벨의 가장 강한 쪽으로 설정을 한 뒤에는 아이페달가 더 지능적으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하는 것만큼 어떤 매끄러운 회생제동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까지 쓰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상황에 알맞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선호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만한 기능이기도 하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원형 버튼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 스포크 아래에 설치돼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좀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트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캐스파에도 여러 가지 ADS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전기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덕분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ADS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좀 가격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기교적 같은 뼈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로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장비들을 갖춰놓고 좀 더 윗급 모델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서라운드 뷰 기능과 차로 변경을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의 후축방 카메라의 영상을 길이판에 띄워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음 처리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저속으로 주행할 때 다른 외부 소음들이 섞여서 그런 정도 상세대기는 하지만 비교적 아주 느린 정차하기 직전 속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조장치의 소음이라든가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회생제동이 걸리는 이런 전기적인 소리들이 조금씩 아주 가늘게 실내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처럼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뒷좌석에는 아마 거의 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행거리를 배터리 용량을 어느 정도 크게 확보를 해서 주행거리를 최대한 확보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차는 시내 주행, 짧은 거리 주행을 주로 염두에 두고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조용함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속에서의 소음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귀에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은 아니지만 예민한 분들, 소음에 특히 예민한 분들 그리고 전기차의 조용함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약간 이런 자잘한 소음들, 아주 가는 소음들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기기들의 조작 편의성 이런 분들은 경차라는 이런 사이즈의 테두리 안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손을 웬만큼 뻗으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는 USB 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지 있기 때문에 기능이라든가 장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썬루프가 달려있지만 머리 위 공간도 충분하고요. 시트도 차의 크기, 너비를 생각하면 조금 폭이 좁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안는 부분에 굴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그리고 쿠션도 약간은 좀 부드러운 재질을 썼기 때문에 앉아서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든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경차는 기본적으로 크기면에서 핸디캡을 안고 있게 마련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탑승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늘렸다는 그런 장점들은 갖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차체 너비는 경차의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배터리 용량 이 정도 주행 가능 거리를 갖출 수 있는 전기차로서 근거리, 특히 도심 지역의 근거리 주행에는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규격이고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인스프레이션 최상위 트림 모델 같은 경우에 풀 옵션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2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사실 캐스퍼라든가 기아 레이라든가 내연기관 모델들도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죠. 작은 차 그리고 저렴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차이가 상당히 큰 가격 차이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실제로 차에 갖춰져 있는 장비 수준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큰 가격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로서의 매력들을 갖고 있지만 가격으로서의 설득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 그리고 가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충전 비용이 내연기관 차의 연류비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도 실제로는 상쇄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에서 고급스러움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용도로 쓰려는 분들이라면 캐스퍼 일렉트릭이 상당히 매력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유닛렛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